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보통신 기본구성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데이터통신 시스템의 기본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정보통신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무슨계하고 무슨계에요? 우리 전송계와 처리계 이 두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해서 정답이 3번이구요. 그 중에서 우리 처리계에는 딱 하나만 있다고 했어요. 컴퓨터, 컴퓨터만 처리계고 나머지는 싹 다 무슨계다? 전송계에 속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요. 데이터통신 시스템의 기본구성 요소가 아닌거, 아닌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본구성 요소에는 세가지가 있었죠? 단말기 있었구요. 그 다음에 통신에선 있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었어요. 컴퓨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나왔어요? 중앙처리장치라고 여기서는 문제로 나온거죠. 그래서 잘못된게 1번, 교환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요소가 아닌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데이터 처리계 있죠? 그리고 전송선, 통신의선. 통신의선이 우리 전송설로라고 나온거구요. 그리고 통신제어장치가 있고, 우리 또 뭐가 있어요? 단말기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게 4번입니다. 멀티 시스템계 이런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데이터, 전송계가 아닌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전송계가 아닌거 찾아라 그러면 처리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처리계에는 딱 하나만 있다 그랬어요. 누구요? 우리 컴퓨터요. 그래서 이게 단말장치 전송계죠? 전송의선 전송계죠? 그 다음에 통신제어장치도 전송계죠? 아닌게 3번이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정보처리는 누가 한다? 우리 컴퓨터가 하더라. 그래서 이 컴퓨터가 정보처리계다. 그래서 잘못된게 3번이구요.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음 요소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고장 발생률이 가장 낮은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입출력장치다, 통신의선이다, 중앙서리장치 운용자하고 이렇게 4가지가 나왔는데 이 4개 중에서 고장이 안나는거 찾아보세요. 우리 입출력장치, 키보드가 됐든 마우스가 됐든 이런것들 고장날 수 있죠? 통신의선, 인터넷선도 발로 잘못 차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신의선도 고장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운용자, 운용자 그러면 사람이죠. 사람도 아플 수 있잖아요. 감기걸리거나 몸살이 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안나는게 3번, 중앙서리장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사가지고 CPU가 고장나서 컴퓨터 버린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만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에요. 이 중앙서리장치 CPU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요. 6번에 보니까 온라인에, 온라인에 기본 구성요소가 아닌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통신할 때 필요없는거 찾으면 돼요. 단말기 있어야죠. 변복조기, 신호박아주는 기계 있어야죠. 통신의선도 있어야죠. 잘못된게 4번이요. 카드펀치 이런건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그림에서 아날로그 신호가 흐르는 구간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단말기가 이쪽에 있고 컴퓨터가 이쪽에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통신의선으로 연결이 되어있는데, 그 때 이제 이 컴퓨터가 사용하는 신호는 디지털이구요. 그 다음에 단말기도 사용하는 신호가 디지털입니다. 그 때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어디서 흐르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 선 자체가 무슨 선이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전화선을 쓰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전화선을 쓰려면 중간에다가 뭘 설치해야 돼요? 우리는 모뎀이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신호를 바꿔줘야 돼요. 그 때 이 회색 부분, 회색 부분 빗금 쳐져있는 부분이 지금 모뎀이에요. 모뎀. 모뎀 표시해놓은 거에요. 모뎀을 표시해놓은 거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가 쭉 나와서 이제 모뎀에 들어가요. 모뎀에 들어가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뿅 하고 바뀌겠죠. 바뀌었다가 이 모뎀을 통해서 다시 원래 신호,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이제 단말기로 신호가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 흐르는 구간이 우리 B 구간이에요. B. 그래서 정답이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DT, 단말 장치로 사용할 수 없는 기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CRT 하고 나왔죠. CRT는 우리 옛날 모니터, 옛날 모니터 얘기하는 거에요. 이거 단말기로 우리 쓸 수 있어요. 프린터, 프린터도 하나의 단말기로 쓸 수 있는 거구요. 개인용 컴퓨터,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이 컴퓨터도 하나의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2번이요. 2번에 보면 DSO라고 있는데 DSO가 뭐라 그랬어요? 이 DSO라는 장치는 우리 신호 바꿔주는 아이잖아요. 신호별환 장치. 그래서 이 신호별환 장치는 우리 단말 장치 DTE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2번이구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단말기, 단말기 종류가 아닌 거 찾아라. 속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비디오 CRT, CRT 단말기. 종류 맞구요. 프린터 단말기, 얘도 맞고. RJE 단말기, 얘도 맞아요. 잘못된 게 3번이요. AM, FM, 라디오. 우리 라디오는 컴퓨터랑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우리 옛날 라디오는 그냥 전파 잡아서 쓰는 거잖아요. 얘는 무선이잖아, 무선. 근데 우리 컴퓨터에는 무선으로 이 라디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3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니까 데이터 회선, 회선 종단 장치가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회선 종단 장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DCE라 그러죠. DCE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통신해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CCU 나왔죠. CCU는 우리 통신 제어 장치 얘기하는 거고 DTE라는 거는 우리 단말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11번이요. 회선, 통신해선인데 그 회선의 양쪽 끝에서 신호 변환도 해주고 전송 신호에 동기 제어도 해주고 송수신 확인도 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장치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장치를 보고 우리 DC, 통신해선, 회선 종단 장치라고 그렇게 불러요. 해서 1번이 정답이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니까 컴퓨터랑 통신해선 그 사이에 위치한대요. 단말 장치와 통신에서 각종 제어 기능, 제어 기능,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통신에서 제어하는 장치 딱 하나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통신 제어 장치하고 얘 있었죠.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 CCU. 영어로는 CCU요. 얘가 정답이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니까 FEP, FEP의 기능이다. 관계 없는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FEP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전이처리기라고 했죠. 이 전이처리기의 기능이 아닌 거 찾아라. 전이처리기라는 아이는 에러를 검출하고 재전송해줘요. 그리고 통신해선과 정기적인 그런 인터페이스 제공해주고요. 전송 제어도 해주고 접속 제어도 하고 이런 일을 해주는 게 우리 FEP 전이처리기였습니다. 잘못된 게 2번이요. 데이터 파일을 저장한다. 저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컴퓨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저장한 걸 보고 우리는 데이터 베이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 데이터 베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우리 컴퓨터밖에 없다. 그 다음 14번에 보니까 다음 그림은 단말기의 구성도로 나타낸 것이다. 회선 접속부, 회선 제어부, 입출력 제어부. 얘네들을 묶어서 블록화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입력장치부, 출력장치부에서 입출력장치가 여기 있어요. 얘가 이제 단말기를 뜻하는 거고 중간에 이제 변복조기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회선 접속, 그리고 회선 제어, 입출력 제어하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전송 제어장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니까 FEP 전이처리기죠. 이 전이처리기에 기능이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FEP 전이처리기라는 거는 전송 제어도 해주고 우리 오류 제어도 해주고 접속 제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터페이스 기능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1번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가 하는 거죠. 컴퓨터. 컴퓨터가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게 우리 컴퓨터요. 그 다음에 16번에 보니까 통신 제어장치의 역할이다. 거리가 먼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얘는 통신에 관한 것들을 다 뭐 해주는 거? 제어하는 장치요. 자 1번에 보니까 오류를 제어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회선을 감시한다. 얘도 맞고요. 정기적 결합을 해준다. 얘도 맞고요. 잘못된 게 2번이요.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고 데이터인데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는 누구요? 우리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요. 다음 중 트래픽 제어에 속하지 않는 거 찾아라. 트래픽 제어에는 4가지 있었어요. 우리 폭주 제어. 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면 경찰이 잡아야죠. 그리고 동기 제어. 같은 속도로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흐름 제어. 너무 꽉 차가 막혀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해소해줘야죠. 잘못된 게 4번이요. 경로 제어. 내가 회사 가려고 나왔더니 회사 가지 말고 차가 많이 밀렸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안되잖아요. 찾아가는 길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폭주 제어. 동기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하고. 그렇게 4가지를 제어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트래픽 제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18번에 보니까. 트래픽 제어에 속하지 않는 거 찾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폭주 제어 나왔고. 오류 제어 나왔고. 흐름 제어 나왔어요. 자 뭐가 빠진 거예요? 우리 동기 제어가 빠진 거죠. 동기 제어. 잘못된 게 4번이죠. 교차 깊이 제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이론적인 내용 꼭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